지금 사실 이런 부분들이 내부자 정보를 어떻게 한 거 아니야?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 거 아니야? 돈이 어디서 났어? 이런 부분들 말고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던 게 국민정서법 얘기가 또 있습니다. 다음 기사 좀 볼까요? 김남국, 난 평생, 난 평생을 짠돌이로 살아왔다. 40년째 서민 흉내를 내가 내고 있다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내에서 사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지금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그럼 그동안 서민 코스프레 한 겁니까? 라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그동안 쌓아왔던 이미지와 배치되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비판이 있는 건데요. 관련해서 목소리를 좀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가진 것은 죄가 안 되는데 검수하게 사는 것은 죄가 됩니까?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정말 뭐 뜯어진 운동과 신고 다니고 실제로 그럽니다. 그리고 저랑도 같이 국회 3,600원짜리 3,800원으로 올랐죠. 그 구내식당에서 같이 밥도 먹고 자주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코인은 지금 현재 정식 자산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국회의원들 또 다 아는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검소하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분치를 하면서 쇼를 해서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돈을 빼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김남국 의원의 문제점은 우선 가난을 팔고 서민을 팔아서 자기 정치를 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쇼가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로 쇼보 같아 쇼보. 쇼잉하는 진보. 네, 지금 민주당 장경태 의원과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두 사람이 지금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장경태 의원은 뭐라고 했느냐. 아니, 검소하게 사는 게 왜 죄가 되느냐. 왜 비판을 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허은하 의원은 그게 아니라 서민인 것처럼 정치를 했는데 뒤에서는 가상화폐 어떤 법의 사각지대로 돈을 수억을 벌었다는 얘기 아니냐. 여기 배신감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서민 코스프레 논란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건데 윤 의원님.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검소, 절약. 저희들 세대가 이른바 GMP가 100달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검소, 절약 늘 좋게 봅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의 문제는 검소, 절약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각종 방송이나 유튜브에 나와서 가난한 청년 정치인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했는데 그게 나쁘다. 그거는 추후에 맡기고 기본적으로는 뭐냐. 돈이 없어서 모텔에서 보좌관하고 셋이서 한 방을 썼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놓고 후원금 달라고 이야기하고. 이거는 서민 코스프레가 아니고 국민 기만이죠.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검소하니, 검소한 것을 가지고 가난하니 도와달라고 누가 손 벌린 거 있습니까? 이것은요. 마치 많이 먹어서 비만해진, 비만해서 날씬하려고 다이어트하는 자산가가 나 돈 없어서 밥 못 먹는다라고 말하는 거 뭐가 다릅니까? 알겠습니다. 조 의원님. 글쎄요. 개인적인 캐릭터 문제 가지고 평가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실제로 쇼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쇼인지 아니면 본인의 생활 습관인지는 본인이 잘 아는 것이니까. 그런데 실제로 지금 워낙에 청춘들이, 청년들이 자산 불평등한 구조적인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든 현금 자산이든 워낙에 취약하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보려고 실제로 그래서 가상자산에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열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전 대표,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팔아서 성공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식까지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의 손실도 정부 차원에서 보전해 주는 만화 이런 얘기까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문제하고 본인이 생활 습관 문제하고는 사실 그걸 억지로 연결해서 보는 것은 좀 과다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코스프레는 선거 때 재래시장 가서 어묵 먹고 이런 거죠, 사실은. 그런 게 진짜 코스프레입니다. 껴있는 묵직한. 그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평상시에 다니면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 아침에 매일 경제보는 국회의원 분들 뜨끔 하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평상시에 다녀야죠. 평상시에.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재래시장 가서 어묵 먹는 게 서민 코스프레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